네 네 두 선수 모두 원격매치 첫 게임 지은채 서비스 첫 포인트 상대들에게 노출이 좀 덜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대 초반 이득 국점 박채원이었고요 지은채 점점 맞춰갑니다 자 결국 서비스 박채원 지은채 서비스 지은채 박채원의 뒤쪽에서 롱촛 직선 코스 박채원의 서브 지은채 회전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백종 박채원의 서브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지은채인데요 네트 맞은 공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석은 분석이고 또 굳이는 알 수는 없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박채원 앞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듬을 맞춰가고 있는 지은채 리듬을 맞춰가고 있는 지은채 힘을 실었습니다 박채원의 롱 6대상 박채원이 앞서 있습니다 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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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비스 이어갑니다 지은채 박채원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서비스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박채원 지은채 선수의 지금 대처가 효과적이거든요 공격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지은채도 공격을 밀어붙입니다 박채원 받아내고 있고요 코스 바꿨습니다 걸렸습니다 이번에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박채원의 공격 서비스 지은채 상대를 끌어옵니다 박채원 넘겨냈고요 네트 맞으면 박채원의 서브인데요 가방 서브 출발 공격 몰아붙이는데요 지은채 공격 지은채 다시 랠리어 가는 지은채와 박채원 공격 올린 공 박채원 선수의 수업이 있습니다. 박채원 선수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집중력과 넣었어요. 박채원! 박채원의 서브. 공을 깎아내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박채원인데 박채원의 서브. 아 지은채입니다. 따라갔는데요. 받지 못합니다. 야 지금은 교체게임거는 조금 변화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박채원의 서브. 박채원! 두 점을 뒤져 있습니다. 지은채의 서브. 박채원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붙어있는 지은채인데요. 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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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원은 부드럽게 넘겨내고 있는데요. 서비스. 서비스 이어갔는데요. 엣지. 박채원의 서브. 박채원의 서브. 박채원의 서브. 박채원! 제이어스.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